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오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사무엘상 11장부터 20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총 10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저만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은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을 답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사울이 왕으로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제 사울은 오늘 11장에 정말 왕이 되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길란 야베스에 진을 칩니다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로서 이곳은 이미 왕이 있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길란 야베스 이스렐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정말 이 길란 야베스는 암몬보다 힘이 약했고 이제 막 왕이 세워진 단계였습니다 자 이때 길란 야베스가 진을 쳤을 때 암몬이 진을 쳤을 때 길란 야베스가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즉 이 조약은요 내가 이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긍을 바치고 살 테니까 나를 그렇게 받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꽤 괜찮은 조건이죠 암몬 사람 나아스가 보기에는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조건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항복한다는 사람에게 두 눈을 다 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두 눈을 다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렇게 조롱거리를 만들어서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암몬 사람 나아스는요 이 암몬 사람 나아스는 이 전쟁을 이기고 지고에 관계없이 그저 이 길란 야베스를 죽이고 싶은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때 길란 야베스들이 장노들이 찾아가 7일 만에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일의 시간 동안 구원자를 찾을 수 있게끔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그때 암몬 사람 나아스는 그 말에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야베스 장노들이 7일 동안 구원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나아스는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야베스 장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다 이의 전령들이 사월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령들이 바로 기부하로 내려갔더라 또 하나는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기부하에 내려갔다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길란 야베스와 이 기부하까지의 거리가 약 70km입니다 이 거리를 7일 동안 가지는 않았을 거고 오늘 문맥상 보게 되면 이 후자의 입장에 많이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장노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기부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길란 야베스는 이스라엘 영토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왕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하고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에게 가지 않고 구원자를 찾으러 곳곳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모습을 반대로 보면 아직까지 사울은 왕적인 리더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리더십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모습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기부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사울을 찾지 않고 그 기부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한 곳은 전쟁이 나서 그것에 대해 애통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막 울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소로 몰고 오는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왕입니다 사울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때문에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전쟁이 날 수 있는데 누구도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은 6절처럼 반응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원, 입다, 삼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감동이 되는 것과 동시에 뒤에 보면 그가 분노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데 분노하였다 이 말이 좀 문장이 매치가 되지 않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그가 분노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모욕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는 나하스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즉 악에게 분노를 표출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다이카 골리아스의 전쟁을 볼 때도 다이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아스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과 동일하게 사울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혹 아주 사소한 것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마음을 건드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막 분노를 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에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대상은 바로 악입니다 악한 것에 분노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 이거에 우리가 분노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면 금방 지나갈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일합신기도문에 올라오는 내용이 보면 평등법이죠 이 평등법,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악한 법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악한 법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소를 잡고 여러 토막으로 자르고 전령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의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여우와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사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임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사울은 이 안몽과의 전쟁을 합니다 약 12시간 동안 전쟁을 해서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울이 정말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 전에는 전쟁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크게 이기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의 지도력과 군사력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아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리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울이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대적한 사람들을 우리가 죽입시다 이제 사울의 지도력이 세워졌으니까 방해한 자들을 없앱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방해했던 자들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은 성경 10장 27절 보면 불량배들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봐도 불량하죠 그런 불량배들인데 바로 사울은 이들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사울의 리더십이 칼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미네다 아멘 전쟁은 누가 했죠? 전쟁은 이 사울과 백성들이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은 알았던 것이죠 이 전쟁의 승패가 그저 우리의 군사력과 지도력에 있지 않고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저 사사로운 감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불량배들 죽이지 않았어요 방해하는 자들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시험과 고난이 끝난 직후에도 나타납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요 사울이 이러한 말을 하고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길갈로 가자고 요청합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백성들을 다 데리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의 이 요청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고 승리에 분명히 도치할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니깐 정말 되네 우리가 세운 왕이 되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네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 왕처럼 야 이 전쟁에서 이제 막강해지겠다 생각처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길갈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가난한 땅에 와서 첫 발을 내딛었던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한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언약을 맺고 사올을 왕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우 앞에서 사올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우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우와 앞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사올을 왕으로 세울 때도 여우와 앞에 세웠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우와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비록 처음에는 그들의 죄로 인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고백처럼 이 죄로 인해 시작이 된 것이지만 이제는 여우와 앞에서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확증하는 그런 말씀의 구절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기억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확하게 남게끔 하였습니다 사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승리에 도치하지 말고 승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여우와의 이름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그토록 경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높아지는 삶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봐 기도했더니 정말 되네 너가 기도했더니 일이 정말 풀리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보다는 내가 해보니깐 되네 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쏙 빼고 나라는 이름을 계속 넣게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게 되면 인간이 마귀를 유혹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불어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옷, 내 아버지, 내 아내, 내 나라, 내 하나님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나로 국한된 신앙생활을 평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사람은 결국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죠 에스겔 28장 2절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마는 사무엘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여우와 앞에서 이것을 왕으로 삼고 여우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이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가 세운 왕이 이겼다 우리가 내가 세운 왕이 행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우와 앞에서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은연 중에 은밀하게 나의 이름을 계속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죠 그러나 나도 열심히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점점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높아지는 삶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코란되어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늘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친밀히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올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도 그저 하나님이 인정한 삶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올이 그저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이 인정된 모습을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케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아버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날마다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날마다 허락하실 주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두 번째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나 다 같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가 코람되어 정신으로 주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이 있다면 그 은밀한 교만 그 씀뿌리를 뽑을 수 있게 주님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 안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기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올라오는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주 앞에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여우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요하를 높이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되기 시작하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말 되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네 하나님 그런 마음 가운데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우 앞에 살아가는 삶 여우와를 붙드는 삶 여우 앞에서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 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우 앞에서 이끄시는 삶을 여우 앞에서 이끄시는 삶을 여우 앞에서 이끄시는 삶을 여우 앞에서 이끄시는 삶을